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과학소통공연 2024 선을 넘는 과학자들 저는 선을 넘는 과학자들의 MC MC 허재무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2024 선을 넘는 과학자들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암흑에너지 연구의 최전선이라는 주제로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대한민국 최초로 미국 나사와 함께 우주 관측위성을 공동 개발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논문을 게재한 과학자 중 한 분으로 정말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의 천문학자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자 오늘의 강연자 이영욱 교수님을 여러분들의 뜨거운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십시오. 우리 이영욱 교수님의 관련 기사를 제가 많이 서치를 하다 보니까 역시나 노벨상이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노벨상 수상연구를 뒤집는 증거를 찾아내신 걸로 많이 또 소개가 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연구에 대해 최근 참석하셨던 영국 학회에서 많은 이야기가 좀 나왔을 것 같거든요. 그때 좀 이야기를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전 세계에서 300명의 학자들이 참석해서 저희 연구 결과를 포함해서 표준 우주 모형에 도전하는 그런 증거들을 같이 논의하는 자리였고요. 아 뭔가 변화하고 있구나. 표준 모형이 수정이 필요하구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목하셔야 할 단어가 나왔습니다. 바로 패러다임의 변화입니다. 오늘 아무래도 교수님께서 이야기해 주실 내용이 정말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 사실과 또 내용들이 있어서 조금은 어려울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께 미리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교수님 어떻게 바로 강연을 청해봐도 될까요? 여러분들의 큰 덕수로 강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현재 표준 우주 모형에 의하면 우리 우주를 구성하는 물질과 에너지의 합을 100%라고 했을 때 저와 여러분을 이루는 물질 이런 모든 물질들이 겨우 4%에서 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23%는 역시 잘 모르는 암흑 물질이고요. 더 심각한 것은 우주의 약 70%를 차지한다고 돼 있지만 정체를 전혀 알 수 없는 암흑 에너지입니다. 분명히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고 노벨상도 받았는데 그 정체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현대 천문학과 물리학은 물론이고 또 혹자에 의하면 현대 과학의 최대 난제다 이렇게 불리고 있죠. 그런데 바로 이 암흑 에너지 연구의 최전선에서 최근 중대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연구실에서 진행되는 연구와 함께 그 중대한 변화를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현대 우주로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허블의 우주 팽창 발견에서 시작합니다. 바로 이 기울기가 우주가 얼마나 빨리 팽창하는지를 나타내는 허블 상수라고 불리는 그런 개수입니다. 일반인들이 이 허블의 법칙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건포도 케이크 비유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오븐 속에서 막 팽창하고 있는 이 건포도 케이크에 바로 그 건포도 위에서 다른 건포도를 관측한다고 상상을 해보시면 놀랍게도 정확하게 후퇴 속도와 거리 사이의 상관관계 즉 허블의 법칙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블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공간 안에서 여러 은하들이 막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이 비유에서 보면 건포도는 가만히 있었어요. 자기 자리에. 그런데 이 건포도를 포함하는 이 공간 즉 우리 은하로 말하면 이 우주 자체의 공간이 팽창하기 때문에 멀린 은은하는 더 빨리 멀어지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허블의 법칙이란 말이죠. 따라서 허블의 법칙은 곧 우주의 팽창이고 우주의 팽창은 공간의 팽창이다. 지금도 공간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허블의 발견을 듣고 많은 과학자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충격을 받은 사람은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아인슈타인입니다. 왜냐하면 아인슈타인은 허블의 발견 한참 전인 1917년에 자신의 일반 상대성 이론을 우주론에 적용했더니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1917년 당시에는 외부에 은하가 있는지도 몰랐고요. 오늘날 우리 은하에서 관측되는 별들이 우주에 전부 다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태양이 있다고 잘못 알고 있을 때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거기다가 아인슈타인의 중력의 법칙을 적용하니까 우주가 절대 안정된 상태가 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밖에 나가보니까 우주가 너무 평화로운 거예요. 아인슈타인뿐만 아니라 많은 과학자들이 우주는 안정되고 정적인 움직임이 없는 그런 상태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막상 자신의 이론은 우주가 안정되고 정적인 상태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우주 상수를 집어넣어서 중력과 대항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중력에 의해서 수축이 되지 않고 우주가 안정되게 만들었습니다. 이건 어떠한 관측적인 증거도 없이 그냥 단지 우주를 평화롭고 안정되게 만들기 위한 임시방편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허블이 우주는 사실은 안정되고 정적인 상태가 아니고 팽창하고 있는 상태다라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되기 때문에 아인슈타인이 가장 큰 충격을 받고 나중에 말하기를 우주 상수를 도입한 것은 자기 인생 최대의 실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참 아이러니카라 하기도 한참 후에 수십 년이 지나서 1998년에 바로 이 아인슈타인이 제안했다가 폐기했던 반중력 개념의 우주 상수가 암흑에너지라는 이름으로 탈바꿈돼서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자 허블의 우주 팽창 발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그 x축에 있는 거리 측정입니다. 가장 표준적인 거리 측정 방법은 소위 표준 촛불 스탠다드 캔들이라고 하는 절대 광도를 알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세페이드 변광성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일회의형 초신성을 사용해서 거리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쉬운 예를 들어보면 옛날 전기가 들어오기 전에 시골집에서는 저녁이 되면 전부 다 초롱불을 하나씩 켰지요. 그런데 그 초롱불은 전부 다 같은 가게에서 사온 거기 때문에 밝기가 거의 같았어요. 그래서 바로 우리 옆집에 10미터밖에 안 떨어져 있는 우리 옆집은 거리를 직접 저희가 측정할 수 있겠죠. 그 집에서의 밝기를 이렇게 바라보고 그 다음에 거리를 모르는 저 산 밑에 있는 집 동일한 초롱불을 이렇게 보니까 밝기가 100분의 1인 거예요. 옆집보다. 그러면 밝기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니까 거리가 100배가 아니고 어떻게 되겠어요? 거리가 10배가 되는 거죠. 우리 옆집에. 그럼 옆집까지의 거리가 10미터니까 저 먼 산 밑에 있는 집까지는 그거의 10배, 100미터가 되겠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잘 측정을 하려면 이 표준촛불이 진짜 밝기가 정확하게 같아야 돼요. 표준촛불이 밝기가 들쑥내쑥 하면 거리 측정에 오차가 발생하게 되겠죠. 사실 이 표준촛불의 밝기가 정확하다면 매우 정밀하게 거리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천문학에서 가장 좋은 표준촛불로 알려진 것이 바로 1a형 초신성입니다. 이 1a형 초신성은 원래는 두 별이 서로 공존하는 쌍성계예요. 쌍성계인데 그중에 하나나 혹은 둘 다 다가 태양과 같은 별이 진화를 마치고 마지막 단계에 종착하는 매우 밀도가 큰 백색외성이라고 하는 천체입니다. 이러한 백색외성의 천체가 동반성으로부터 물질을 받게 되면 소위 찬드라세카의 한계진량을 초과하게 되고 급격하게 1, 2초만에 폭발적인 핵융합 반응을 해서 폭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완벽한 이해가 힘들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사실은 최대 밝기가 완벽하게 동일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경험적 방법을 통해서 광도 표준화를 하면 우리가 표준촛불로 가까스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신성을 이용해서 우리가 먼 은하까지의 거리를 측정하고 허블의 법칙을 자세히 들여다봐서 우주론을 연구하는 것을 초신성 우주론이라고 합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이 허블의 법칙은 거리와 후퇴속도 사이의 상관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보시면 여기 거리에 대해서는 측정오차가 거리가 멀멀멀수록 상당히 큰 것을 알 수가 있죠. 반면에 후퇴속도는 측정오차가 이 심벌 안에 파묻힐 정도로 측정오차는 매우 정확해요. 후퇴속도는 매우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어서 여기 오차가 표시도 안 될 정도로 반면에 x축의 거리는 아주 측정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천문학자들은 x축의 거리를 y축의 후퇴속도를 표시하는데 이 거리가 측정하기 힘들기 때문에 거리를 y축으로 옮겨놓고 잘 측정할 수 있는 후퇴속도는 x축으로 이 그래프를 살짝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초신성을 이용해서 먼 은하까지의 거리를 측정해보면 1차 함수의 선형적인 그런 관계식을 가까운 거리에서는 가지고 있는데 먼 거리로 나가면 여기서부터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먼 거리에서 기울기가 이렇게 된다면 과거의 팽창 속도가 더 천천히 진행됐다는 얘기예요. 과거의 팽창 속도가 더 느렸다는 것은 현재 더 빠르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여기 녹색처럼 과거의 기울기가 이런 상황이었다면 과거의 팽창 속도가 더 빨랐다는 얘기니까 지금은 더 느리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때는 팽창 속도가 느려지고 있기 때문에 감속 팽창한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갑자기 거리를 얘기하면서 과거의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그런데 천문학에서는 거리는 곧 과거로 보는 시간이에요. 소위 룩백 타임 효과. 되돌아보는 시간 효과라고 그래요. 그 천체에서부터 우리까지 그 빛이 오는데 10억 광년 은하라면 10억 년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100억 광년 은하라면 100억 년이 걸려요. 그러면 그 100억 광년 떨어진 은하에서 빛이 100억 년 전에 출발해서 지금 우리한테 오니까 지금 우리가 관측하는데 지금의 모습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천문학에서는 이렇게 먼 거리를 관측하면 그만큼 시간적으로도 과거의 모습을 관측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허블의 법칙에서 우리가 먼 거리의 은하들을 관측하면 과거의 우주의 팽창 속도를 측정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그림에서 이와 같은 빨간 색깔 같은 차이를 발견한다면 그것이 바로 점점 빨리 팽창하는 가속 팽창 우주가 돼요. 만약에 녹색과 같은 상황이 된다면 이전의 천문학자들이 생각하던 것처럼 팽창이 조금씩 느려지는 감속 팽창을 한다. 자 이와 같은 관측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아까 같은 1a형 초신성이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이죠. 1993년에 필립스라고 하는 학자가 1a형 초신성을 광도를 표준화할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먼 은하에서 초신성이 터지는 것을 탐색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통해서 한 40여 개 정도의 초신성을 먼 우주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 그림이 바로 아까 조금 전에 봤던 허블의 다이어그램을 천문학자들이 사용하는 버전으로 이쪽은 후퇴속도 이쪽은 거리 이렇게 찍은 거예요. 먼 우주에서 이렇게 초신성이 뻥 터지면 이 초신성이 엄청 밝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먼 우주까지 그 현상을 볼 수가 있어요. 얘가 표준 촛불이라면 아까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그 원리를 이용해서 이 은하까지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초신성 탐색을 두 연구팀이 독립적으로 수행한 결과 1998년쯤 돼서 한 40여 개의 초신성을 이용해서 이 허블의 법칙을 먼 우주까지 확장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그래프는 우주의 운동 방정식을 나타내는데 X축은 시간이고요. 이 축은 팽창하는 우주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 아까 우리 건포더 케이크 비유에서 두 건포더 사이의 거리 우리 실제 우주에서는 우리 은하와 저 먼 은하까지의 상대적인 거리 현재 값을 1이라고 하고 그러면 빅뱅의 순간에는 0이 되겠죠.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바로 속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파란 색깔은 우주가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우주일 경우에 똑같은 속도로 등속 팽창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은 기울기의 변화가 없이 두 점 사이의 거리는 그냥 쭉 늘어나게 되겠죠. 그런데 과거에 생각했던 것처럼 우주에는 암흑 에너지가 없거나 약한 경우에는 우주 안에 은하들이 있고 여러 물질들이 있고 심지어 암흑 물질도 있기 때문에 걔네들은 중력에 의해서 서로 조금씩 당기는 효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팽창이 감속이 될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점점 작아지면서 그저 완만한 간신히 팽창하는 정도가 되겠죠.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암흑 에너지가 우주 상수의 형태로 존대한다면 이 기울기가 점점 가파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현재니까 먼 훗날 우주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만약 암흑 에너지가 특히 우주 상수의 형태로 있다면 우주는 차가운 종말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점점 팽창하면서. 그래서 암흑 에너지가 있느냐 없느냐는 저와 여러분의 앞으로 먼 훗날을 예측하는데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우주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과학에서 반드시 연구되어야 하는 그런 주제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